우리가 일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야, 놈 좀 봐. 야, 놈 좀 봐. 야, 놈 좀 봐. 아, 놈 좀 봐. 아, 놈 좀 봐. 아, 놈. 아, 놈. 아, 놈. 아, 놈. 아, 놈. 아, 놈.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시작하는데 먼저 식전 행사에 우리 민족의 상고대로 내려오는 큰 경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80 환자를 되어 있는데 이 천부경을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 하늘과 땅, 인간이 조화롭게 살려가는 선년대 뜻을 우리가 받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. 오늘 이 행사 시작에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만 부산 시민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부산시를 대표해서 올라오신 갈매기 예술단 단원들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. 어제 밤 늦게 요즘 그 기차 필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도 이 행사를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큰 기원의 마음을 가지고 어젯밤에 올라오셔서 이 행사절을 돌려보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스님과 함께 인사동에다가 큰 기운을 넣어주신 그런 부모단입니다. 이분들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공연을 오래 하시면서 큰 기운으로 날아갈 탈등을 늘 공연 예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단원 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오늘 대표로 세 분만 올라오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